이거 스팸, 분홍 소실, 스팸, 분홍 소실이에요. 아빠 봐, 스팸이야. 이거 스팸이야, 먹어봐. 스팸인지, 분홍 소실인지. 아, 분홍 소실이래요. 스팸이네. 스팸이라고, 이게? 이거 어떻게 스팸이래요? 한 번 더 먹어봐. 색깔 봐. 이거 다 벗어라. 스팸 맞아? 선생님. 선생님. 이거 스팸이에요, 분홍 소실이에요? 분홍 소실이에요. 아, 야, 잠시만. 손, 이건 조금 그렇다. 아, 이건 나도 알아. 장난 몇 번 쳐다봐. 그래, 장난 좀 신고 보고 온 거야. 어, 이정쯤 이거 해. 나 파 안 보여요. 전 선수가 와서 더 이상... 지민아, 먹지 마. 먹지 마, 그만해, 그만해, 넌. 이모님이 분홍 소시지 하나만 더 주세요. 왜 안 가셔? 사과 받으려고 왔어. 주먹질 사과해. 오케이. 스팸이라고 했던 거 사과해. 안 해. 사과할게요. 사과할게요. 팬들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. 사과해요. 사과할게요.